이렇게 이렇게 둘이요. 진짜 개성 있는 커플시네요. 기분 나빠서. 내가 왜 사각탱이랑 커플이에요. 난 미국에 이쁜 여자친구 있는데. 양동근 경림이가 기분이 나빴으면 나빠지 네가 기분이 왜 나빠. 너 같으면 기분 안 나빠. 야 인마 그럼 경림이랑 사귀는 인성이 뭐야. 알았어 나도 조용해. 언니는 왜 괜히 커플 얘기할 거야. 분위기 이 모양으로 만들어. 야 내가 뭐 어쩔다고 성질 모르고 나 이것도 보좌 보좌하니까 정말. 아 그 얘기 때 나이 들었는데 내 소리 들었잖아. 네가 몇 년 내가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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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써. 장나라 야 너 학생이 오실 게 뭐야 야 입술 너 쥐 잡아먹었어? 얼른 가서 갈아입고 입술 지우고 와 아니 선생님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괜찮아요 가요 가요 귤 먹으니까 생각난 건데 이 귤 껍질하고 정원준 교수님 피부하고 똑같지 않냐? 그치? 어떡해 뭐? 뭐? 너 내 피부가 이 귤 껍질 같다고? 뭐냐 내 피부가 이 귤 껍질이다 너 이거 피부 안 좋다고 너 비누 한 장 사줘봤어? 노시만 개 사줘봤어 너 그리고 너 음대상에 말이야 왜 사진 깔고 가봐 와서 그래 당장 음대 까먹으러 가 어? 교수님 삐지셨어요? 죄송해요 뭐 삐죠? 오냐 내 피부도 삐지고 내 속도 삐졌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에휴, 그러길래 말조심하지 그랬어. 와, 정아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? 뭐 이거? 와, 너 정아 못하는 게 없구나. 잘하지, 잘하지. 근데 신기하다. 나도 이렇게, 어떻게 했나. 야, 잘한다. 야, 나라야 뭐 볼래? 어, 뱃살이 묻혀 적어봐요. 저 되게 재밌대요. 야, 뱃살이 묻혀서 성인 영화잖아, 인마. 조그만 게 아주. 선생님,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란 말이에요. 동물의 아내가 낭비라, 유리의 아래가 낭비라. 꼭 안하고, 안하고. 태어난 나라의 아내가 낭비라. 야, 야, 너 저런, 또. 어떻게 옛날부터 좋아하는 벌어선 똑같냐? 와, 흘러났어. 뭐, 뭐, 섹시설부의 시민 바이러스에 정황하는 걸 내가 왜 못해! 이게 뭐예요? 인형이잖아요! 좋지? 귀여운 게 너한테 딱이다! 제가 무슨 애예요? 저 인형 필요 없어요! 야! 괜찮아? 아휴, 그러니까 학생이 무슨 하이힐이야 하이힐이... 아휴... 그냥, 그냥 나와! 정화야! 너 아까 보니까 불 던지기 잘하던데 나중에 가르쳐주면 안 돼? 뭐 그런 걸...